안녕하세요. 영어가 기쁘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 오역하기 쉬운 문장을 한번 보고 문장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사교육 업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어요.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는 큰 소식이죠. 학부모들에게는. 그리고 관련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이게 The Competitive Pursuit of Education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Pursuit of Education은 교육의 추구잖아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죠.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It's Relentless다. 그랬습니다. Relentless 하면 사전에는 통상 가혹한 무자비한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Relent의 원래 의미가 그거죠.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딱 나왔는데 소나기가 세게 와요. 그러면 우산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너무 비가 세면 비가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죠. 그게 Relent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이 잦아들질 않아. 그게 Relentless 한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우리를 포격을 해야 되는데 강도가 줄어듬이 없이 계속해서 쏟아 부으면 그걸 Relentless 하다고 하죠. 그래서 Relentless Criticism, Relentless Attack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자비하게 이어진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 의미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The competitive pursuit of education and the better life it promises. 여기서 It는 뭘까요? 영어를 읽으실 때는 It나 They, He, She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그게 뭘 지칭하는지 파악을 늘 하셔야 돼요. 가주어가 아닌 한은요. 여기서는 교육이죠. 교육이 약속하는 더 나은 삶.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교육이 보장하는 좋은 삶. Relentless 할 일은 없고. 그 퍼스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추구하죠. The competitive pursuit of education. 그리고 The competitive pursuit of the better life it promises. 이것이 Relentless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렇게 대시로 나눠놓은 거는 추가 정보처럼 끼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So are the financial pressures it adds to. 자, 이거는 뭐냐면 도치구문이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길게 보면. 이것도 역시 Relentless 합니다예요.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도치를 했겠죠. 이건 또 역시 가혹하게 매섭게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이요? The financial pressures it adds to families. 그것이 가족들에게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 우리 또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시면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 문장을 쓰실 때 이 자리에 자꾸 economic 이런 말을 쓰시기도 하는데 financial이 좋죠. 여기서 economic이라고 하면 말은 됩니다만 잘 안 쓰죠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압박을 받으면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는 financial이에요. 그리고 pressures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번역하실 때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는 압박이다라고 번역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 측면에서는 가산명사로 쓰일 때 불가산명사로 쓰일 때 의미 차이를 구별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니까 복수로 썼으면 여러 가지 문제 말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돈 문제. 이 복수라는 거에 더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families already dealing with. 그렇지 않아도 already니까 이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이것이 가하는 교육이라고 봐도 좋고 the competitive pursuit of education이죠. 경쟁적인 교육의 추구가 초래하는 가뜩이나 돈 쓸 곳 많은 가족들에게 애들 경쟁적으로 가르치려다 보니까 새로 발생하는 financial pressures가 있잖아요. 역시 relentless하다. 좀 숨 쉴 틈을 안 준다. 그런데 여기서 오역하기 쉬운 부분이 이 add to를 이제 이런 걸 보면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좀 약하신 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add to라는 어떤 표현이 있을 거다 해서 사전에서 익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add to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add to를 이제 phrasal verb으로 보는 거죠. add to를 phrasal verb으로 보면 얘가 증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this will 이 법안이 this legislation will add to family's expenses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지출이 늘어날 거야 라는 말이죠. add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phrasal verb으로 add를 쓰시면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건 위약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가족들의 지출을 증가시킬 거야 라는 말이죠. 이 문장의 의미는 실제로 뭐냐면 increase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문장은 그 구조가 아니에요. the financial pressure is it adds 이게 phrasal verb으로 증가시키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적인 교육이 누구에게 add 하는 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this legislation will add expenses 이 법안은 will add expenses to families 이러면 이걸 증가시키다가 아니에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엇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add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phrasal verb가 아닙니다. phrasal verb가 아니고 cause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this legislation will cause expenses to families 이 법이 가족들에게는 지출을 발생시킬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dd를 cause 같은 의미로 쓴 거죠. 제가 방금 쓴 게 이건데 이 구조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the expenses this causes 그냥 this 라고 하죠. 이번 입법을 줄 넘어가는 게 제가 싫어서 그래요. 이 입법이 가족들에게 초래하는 비용은 are crushing 아주 엄청납니다. crushing 하다는 거는 부담이 많이 돼서 뼈가 우그러지는 느낌이에요. 부담이 짐을 큰 무거운 짐을 지면 그렇죠. 우리가 본 문장 구조는 이렇죠. the expenses this adds to families are crushing cause 같은 의미로 adds를 쓴 거예요. 이 법안이 가족들에게 초래하는 expense는 crushing하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하고 좀 비슷한 구조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번에 새로 대입 방식을 바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the emotional pain from the more competitive college admission system 이번에 새로 도입된 더 경쟁적인 대입 입시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은 will be crushing 엄청날 것이다. so are the expenses this adds to families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초래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가 가족들에게 초래하는 expense 역시 crushing 할 것이다. 아주 심할 것이다. the emotional pain from the more competitive college admission system 이것이 crushing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그럴 것이다. so are 도치구문이죠. 얘가 주어져. the expenses it adds to families. 그래서 우리가 본 문장도 위에 봤던 문장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것도 역시 그렇다. 이 add to가 보이니까 증가시키다라고 덜컥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 add가 여기에 add to가 phrase above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add to가 함께 동사 역할을 하고 얘가 증가되죠. 이 사이에는 목적어가 없죠. 이거 뭘 증가시키다인데 그것이 가하는 금전적인 부담 to families 가족들에게 자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dealing with 이런 것들을 deal with 하더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녹록한 편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부담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already dealing with 상승하는 집값과 고령의 부모 돌보는 것 그리고 값비싼 의료비로 이미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것이 가하는 교육이 가하는 금전 문제 역시 relentless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면 통상 add는 가하다 추가하다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문장 속에서는 사전에서 말해주지 않는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실제 문장 속에서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